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의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효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22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로마서는 두 가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면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어울리는 바로 행동지침 우리에게 꼭 기독교 백서와 같습니다. 실천적인 대전제로 바로 예배 인생의 영적 스프링보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삼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체험하고 또 이런 헤브니 파워를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헤브니 미션을 실현하도록 만드는 영적 도약대가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바로 예배의 성공을 우리는 플랫폼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불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질체육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 3, 7 나라 오촌 종족 보그마라는 이 헤브니 미션을 실현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모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교회 생활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불량대로 믿음의 불량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불량이란 것은요. 그 헬라 원어가 그릇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대로 은혜의 그릇대로 그릇이 쓰임에 따라서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각각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따라 그 쓰임에 따라 다 다르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은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혜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식 그리고 은혜의식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각인, 뿌리, 체질화될 때 사도바울처럼 우리는 일심전심지속으로 흔들림 없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요. 또 변화와 성장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은혜의식이 뿌리 내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은혜의식이 아니라 오버하는 거죠. 월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창세기 3장 차기중심적 사고 이것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을 넘어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 선악과 범죄를 보더라도 사실 선악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정말 완전한 에덴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은혜의식, 감사의식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의식, 감사의식을 놓치니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것이 바로 선악과 범죄입니다.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 이상의 분해 넘치는 생각을 하고 차기의 자리를 이탄하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에 다른 것이 사단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에 이탈하면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이 바로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목사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사단의 생각 그 결과가 뭐죠? 결국 이사야 14장 15절에 폐망인 것입니다. 폐망 따라서 우리가 나 중심의 생각은 교회 안의 원리스를 깨는 바로 이 폐망의 지름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가 오망교회를 자랑하고 있고 또 1천만 성도로 성장을 했지만 외형화되고 형식화된 부분도 있고요. 종교화되고 굉장히 편파적으로 배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변질되어 가면서 세계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흘러가다 보니 자연히 공동체 의식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모든 종교, 타종교들이 사실은 굉장히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하나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유래계 하나님께서는 복음만 말하도록 이 미션을 교회에만 허락해 주셨는데 유일성을 가진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는 것 그 이면에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 깔려있는 겁니다. 왜? 교회가 하나되는 순간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위나 여러분들이 지금 내게 평안함이 없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어가 순간 또 나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다 보니 근심, 걱정, 염려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목사님께서 이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네 자신을 알라 오직하면 여러분 소크라테스 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 언약을 붙잡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은혜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 바로 사도행전 1장 138의 언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보다 너무 과대평가를 해버리면 이제 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또 너무 과소평가를 하다 보면 자꾸 묻어두게 되고 남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하지도 않고 너무 덜하지도 않게 주신 그 분량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기스만의 동산에서 내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토를 나눈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직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면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거죠. 몸의 신비, 어떤 피저물의 신비보다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주의 신비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능력들이 다 우리 몸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참 불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걸 느끼면서 저도 보면 우리 성도리들이 많이 입원하시고 수술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몸에 불필요한 혹을 떼어내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몸에 붙어있었던 장기를 떼어내면 후유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궁이 줄어서 떼고 별 지장 없어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그 후유증들이 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든 크든 고유의 이츠에 있어야 되는 것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건강하구나. 참 그런 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코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요. 그 코털이 하는 일을 발가락은 못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각 지체들 크든 작든 각자의 그 위치가 되는 겁니다. 만약 모든 지체가 다 입이 되고 모든 지체가 다 다리가 된다면 여러분 그 몸뚱아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된 예원교회의 한 지체로서 나 하나쯤이야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죠.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분량들이 다 있는 것이고 내 직분이 있고 내 위치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통일성이 있지만 각 지체를 이루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호협력성 이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어제 강단에서 선포된 것처럼 군자는 화위부동하고 소위는 동의불화하다. 군자는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한다는 거죠. 그러나 소위는 서로 같은 듯 무리는 지어 다니는데 정작 하나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군자와 같이 영증인 큰 자가 되셔서 나와 다른 것이 결코 틀림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늘 오케스트라 비유 생각합니다. 이 지체 비유 나올 때마다 각자 다른 악기가 다른 소리 낼 때는 소음이 되어지지만 많은 악기들이 모이고 세계복음을 말하는 한국에 맞춰서 크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그 지위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나갈 때 여러분 그 스케일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고저장단 소리 내야 될 때 내고 높여야 될 때 높일 때 굉장히 멋진 세계복음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고린대연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적 삶이 성숙해질수록 개인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 공동체로 신앙의 무게가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지체를 말씀하고 있는 고린대연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자 그래서 오죽하면 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이 초대교회 교부가 그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가시가 이 발꿈치에 딱 가시가 박히면 온몸이 이를 알고 다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머리에 딱 쓰면 온몸이 다 그 영광을 나눈다. 입이 말할 때 눈이 웃는다. 그것처럼 인간의 육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프면 온몸이 다 영향을 받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유기체입니다. 우리가 끼리끼리 분파주의 아닌 거죠. 믿음의 불량대로 주어진 각자의 그 위치 속에서 우리가 이 청직의 직분을 또 충성되게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또 든든히 서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한몸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또 서로를 세워감으로 2, 3, 7 나라 5천종조 보금하라는 본질적인 미션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각각 다른 은사입니다. 오늘 6절에서 8절에도 언급하고 있듯이 사도바울은 성도들을 각 몸을 이루는 지체로 비유한 이후에 이제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은사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은혜로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렇다면 은사는 뭐냐 여러분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 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재능입니다. 작성은 필요에 따라 무조건 하나님 나 찬양 목소리 좋게 나 성가대해야 되니까 무조건 노래 못 불렀던 음치가 노래 잘 그런데 누구는 노래를 끝까지 잘하고 누구는 끝까지 노래를 못할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꼭 필요하다 싶으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 부분은 오늘 본문 6절 8절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8절 31절에도 다양한 은사를 다루고 있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도 다양한 은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귓개로 찍어내듯이 천편 일률적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의 특성 우리의 체질에 따라서 각각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는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다라는 것 어느 특정 은사가 뭐 다른 은사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을 사용하실 때 보면 다양한 그 기질들이 있고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도 있고요 또 생업 배수님 받고 있는 이 직업들 또 우리가 겪었던 경험들 아픈 고통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그것을 다 은사로 발판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청년들 부럽죠? 그러나 그 열정과 패기를 하나 사용하실 것이고 또 나이가 든 분들은 그 연륜과 그 삶 속에서 경험했던 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또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물질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그렇지 못하지만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또 내 시간을 하나 옆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해계관리나 물질관리를 또 잘하고 그런 부분에 좀 해교로 쓰인 반드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이 돈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하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요 사용할 때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제대로 쓰인 받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종이 불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는 일곱 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위로와 구제와 다스림과 흥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의 은사 예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역할입니다. 주차장으로 또 식당에서 각 기관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이런 섬김의 은사가 있고요. 가르치는 교사도 좋습니다. 교육의 은사가 있고요.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건면하는 그런 상담의 은사도 있습니다. 또 다스리는 리더십의 은사도 있고요. 또 구제와 극률을 베푸는 봉사의 은사 등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언이나 교육이나 또 위로하고 건면하는 크게 보면 어떤 말씀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극률로 또 구제하는 봉사적인 은사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아 나에게 주신 은사가 이런 거였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시고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곳까지 은사에 대한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어떤 자료를 보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여인이 로마서 12장에 나온 일곱가지 은사를 가진 분들을 집에 초청을 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이제 후식을 들고 나오다가 양탄자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이렇게 후식이 딱 엎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봉사의사가 있는 분이 쪼르륵 달려가서 걸리들고 닦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언의 의사를 가진 분들은 이제 말씀으로 힘을 주고 위로의 의사가 있는 분은 괜찮으세요? 라고 위로를 하고 다시리는 의사는 청소하는 이제 과정들을 총감독을 하고 건면하는 자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웃음을 주고 가르치는 의사는 양탄자가 여기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충고를 하고요. 자 구제의 의사는 뭐 했을까요? 엎어졌으니까 이제 후식이 없어졌잖아요. 새로운 후식을 사러 갔다더라.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일곱 가지의 의사가 물론 각자 맞게 섬겨라 라는 말도 되지만 더 중요한 교훈은 결코 우리가 혼자 다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고른절서 12장 4절에도 나와있지만 의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갖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동일한 성령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열이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시기와 질투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게 없는 부분 저 성도님에게 있어요. 함께 하는 겁니다. 내 부족한 부분 또 함께 그분이 날 도와주고 또 그분에게 없는 부분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처럼 내가 가진 은사 하나 주신 은사는요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강대한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은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하면서 재미가 있어요. 관심이 가고 즐거워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그 사역이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저도 랩노트 사역을 한 20년 했었는데요. 사실 랩노트가 좋아서 시작한 사역이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었네. 하면서 자꾸 개발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준비된 자를 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사용하면서 준비시키시고 채워나가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부분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불러준다. 내가 어딘가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에는 참 실업자가 없구나.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우리가 은퇴하고 나이 들면 나와야 되고 하지만 이 교회 안에 공동체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은퇴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은퇴가 있겠습니까? 구제하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 은퇴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 성경 구절을 같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디모데우서 1장 6절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풀일 듯이 해라.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나에게 주어진 은사에 여러분들이 그냥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사모하셔야 되고요. 그 은사를 풀일 듯이 더욱 개발해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해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유럽의 5대 리그 바로 득정왕에 오른 손흥미 선수 참 자랑스럽죠. 예 또 한 획을 걷습니다. 자 소속팀이 토트넘 선수들이 함께 원니스를 이루어서 이 손흥미 선수를 득정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밀어주고 자 그 결과 토트넘 이 팀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하고 또 손흥미 선수도 득정왕에 이르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동료들에게 이 라크럼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함께 만든 이 믿음에 믿을 수 없는 이 환상적인 시즌에 너무 고맙다. 함께 만들었다는 거죠. 이 기적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방향에 완전 원니스를 이루어서 한몸 된 지체의식을 갖고 이러면요. 일단 우리 교회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도 사는 겁니다. 교회도 살고 나도 사는 영적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 바로 지체의식이고 은혜의식이고 감사의식이고 저는 이번 강단 말씀에 지체와 한몸 통일성이지만 한몸이라는 통일성의 지체라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라는 다양성 속에 동일한 성령께서 주신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37나라 오천종족 보그마의 주역으로 237 치유의 주역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득정 왕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